뉴욕에서 그리스 아테네 로낭 중인 초화유람선 포세이돈호 이베의 선장님은 표정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나지만 오늘은 진지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애써 참아보려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월 31일 자정 무렵 포세이돈호의 브릿지에서는 무거운 기운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강도 7.9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여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10.9의 해저 한편 연회장에서는 승객들이 모여 세맞이 준비에 한껏 들떠있었고 이 카운터다운이 대참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임을 인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 파도의 크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선장은 이 거대한 유객선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직관하고 다급히 경보를 울립니다. 하지만 배의 방향을 돌리기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배는 횡으로 기울어지며 중력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추락하거나 물건에 깔리는 듯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고 이었고 포세이돈호는 완전히 전복되어버립니다. 이 한 번의 충격으로 다수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충상을 입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잔해물에 깔려 보이지 않는 일행을 찾아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영상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이지 않는 일행을 찾아 다리를 다친 손은 에이커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배가 뒤집혔으니 나중에 구조되더라도 철판이 가장 얇은 배의 밑바닥 즉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스카츠 대형 터리를 사다리처럼 이용하기로 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스카츠 생각에 동정하며 따랐지만 사무장의 편에 서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을 잃어 비통함에 잠겨있는 나니 이 사과에 따라가고 싶. 제 아버지가 죽은 사람? 계신지? μου정은? 이 노래까지도 춤을 춰 어차피 내가 이렇게 적은 이는 Folies! 제이것도 안 하네.. 넘어진 사람의 곁을 지키며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참된 자세일까 이렇게 세워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참된 자세일까 스카스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보려 애쓰는데 갑작스런 폭발과 동시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물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바비규환에 빠진 사람들은 뒤늦게 트리를 타고 오르려 하지만 서로 먼저 살겠다는 이기심으로 트리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며 마지막 구원의 사다리마저 무너져버립니다 스카스는 남은 사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자신의 소명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탈출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전을 통해 날카로운 물건과 철제집기, 특히 불을 사용하는 주방은 이미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터라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자가 없었습니다. 뒤로 돌아올게! 민폐덩어리 할머니에게 뼈를 때리는 로비 기관실로 향하는 통로가 막혀있어 배기구를 통해 이동하려는 스카우 그리스도는 롤드가 형아있어 배기구를 통해 이동하려는 사회가 로비는 롤드가 형아있어 배기구를 통해 배기구를 통해 하지만 배기구에도 이미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어 신속히 통과해야 합니다. I SAID DON'T RUT DOWN! DON'T LOSE YOUR FUNNY, HUH? All right, kids, your turn. Here, give Mrs. Wilson a hat. Don't mind that. Don't mind that. It's all right, Mrs. Wilson. Come on! 갑자기 2차 폭발이 일어나 레이크가 물속으로 추락해버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다급히 몸을 던지는 로보. I SAID DON'T RUT DOWN! I SAID DON'T RUT DOWN! I SAID DON'T RUT DOWN! Now, don't think of anything but the ladder. Do what I have to do, take it and cross the brake. Move it, move it! That's it. Okay. Now the next one. What's happening? It's all right, it's all right. Look! 그때, 다른 장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나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의사를 따라 뱃머리를 향하는데 If you have to go anywhere, I go back towards the stern and get out to the engine. Explosions, you must have felt them! The only way out is forward! Did you see it? I don't have to, we're going forward! You're going the wrong way, damn it! We lost acres. In the shaft, he fell. Where the hell were you? I told you to keep everybody rounded up! They did the best they could to try to get them. You don't have to defend me! Who do you think you are? God himself? The shaft blew up and he's dead! And that's it! I told you I was going to get everybody out of here and God damn it, I'm going to do it! Where were they going? They're going toward the bow. The bow's under water! How do you know? Have you seen it? People think they're right by going up there. Maybe we should go with them! Everything by the night! Hey! I'm going to go to the stern! We're going to do it my way! If not, we'll go forward! Preacher! If your ass isn't back here in 15 minutes, we're going the other way! 강력한 leadership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역시 자신이 택한 길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순 없었죠. You and the others are not? I feel safer with you. You are going to get us out of here, aren't you? Oh, you bet I am, sister. You bet I am. 고마워 약속한 15분이 지나도 스카치이 돌아오지 않자 동요하는 일행 médico 그땅에 두어 오지, 도와주여! 로빈! 로빈! 데미지를 versteł 것이! 로빈! 우리 죽는 거인가요? 등으로죠? 기관실로 가는 통로는 그 사이 물이 차올라 걸어서는 갈 수 없고 헤엄쳐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피만 끼치던 벨 할머니는 드디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며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지만 스카스는 할머니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장이모를 만나 철판에 깔려 익살 위기에 처하는 스카스 비록 먼 맨날이지만 수영 챔피언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스카스를 살려내고 일행을 위기에서 구한 벨 하지만 정작 자신의 심장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냉철한 스카스가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르고 나의 남을 예정으로 그녀의 남의 남의 대화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마지막 문을 발견한 스카츠 로고의 표정을 읽은 매니는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벨의 죽음으로 모두가 숙연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스카츠은 더 강하게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벨은 남편이 삶을 포기할 것을 용량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안기고 간 것입니다 벨은 남편이 없을 때 이 죽음은 더 강한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명이 있어도 한 명이 있어도 한 명이 있어도 한 명이 있어도 그 랩의 랩에 있는 것입니다 그 랩의 랩에 있는 것입니다 맥춘 불안은 사회적 비난을 극복하고 얻게 된 사람 그에게 린다는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또 한 번의 폭발로 뜨거운 전기가 마지막 관문을 가로막게 되고 What more do you want of us? We've come all this way, no thanks to you? Fight for us? But damn it, don't fight against us! How much more blood? How many more lives? That wasn't enough! Eight years wasn't! Now this girl! You want another life? Then take me! 살이 익어버리는 뜨거운 전기를 견디며 벨버를 잠그는 스카 You can make it! Keep going! Go! Go! Get them through!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Mr. Robo? He said, get them through! Well, go ahead! What kind of a police man were you? And complain! Always negative! Always destructive! Are you quitting, Mr. Robo? All right, you! That's enough! 스카스의 고귀한 희생 앞에 정신을 차린 로고는 죽은 자들을 위해, 남겨진 자들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합니다. 이 영화는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사건이 떠올라 리뷰를 할지 여러 번 고민했기에 계속 미루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 나약한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려는 노력과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는 결국 소산할 구멍을 만들어준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2006년 리메이크작이 있지만 원작을 따라가진 못합니다. 1972년작 포세이돈 어드벤처 풀 버전을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 풀 버전을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